문재인 정부가 장관급 인사 8명을 교체하는 증폭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집권 3년차를 맞이한 정부가 성관회기에 집중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도에 도혜민 기자입니다. 청와대가 장관급 인사 8명에 대한 개각을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이 사실상 완성된 겁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최기영 서울대학교 정기정보공학부 교수가 내정됐습니다. 청와대는 최기영 교수가 반도체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이고 국내 반도체 연구산업 발전에 산증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의 1차 경제보복 조치가 대한민국 주력산업인 반도체를 겨냥하면서 반도체 산업의 소재부품 국산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 상황. 최 교수 인서는 이 같은 배경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법무부 장관은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김현수 현 농식품부 차관, 그리고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정옥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가 각각 내정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엔 조성욱 서울대학교 교수가 내정되면서 사상 첫 여성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조성욱 교수는 기업 지배구조와 기업 재무 분야의 전문가로 통합니다. 일본의 경제보복 확산으로 규제 완화 등이 논의되는 상황인 만큼 조성욱 공정위원장 내정자의 향후 행보가 주목됩니다. 사의를 표명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자리는 은성수 현 한국수출입은행장이 메우게 됐습니다. 은성수 내정자는 기획재정부에서 경제금융 분야의 중요 직위를 담당해온 전문관료 출신입니다. 현재 미중 무역 분쟁, 일본 수출 규제 등 안팎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 우리 경제를 안정화시키는 과제를 맡게 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엔 한상혁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 국가보훈처처장엔 박삼득 전쟁기념사업회 회장, 주미대사엔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내정됐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개각은 정부의 개혁 정책을 일관성 있게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용을 다시 꾸린 문재인 정부, 집권 3년 차를 맞이한 만큼 성과 내기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빡센 뉴스 도혜민입니다. 빡센터